송파우 상공의 성경명 국회의원, 유수철, 소우식 의원, 그리고 철상희, 송경영, 위대 계장님, 이재인, 송경영 등 3대 계장님, 석수경 송파문화원님, 최일경 송파보름, 문영영님, 또한 이명 담당님과 종교원 담당님, 주주정당 원우 여러분과 내의 의견을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활동 송경영, 자랑스러운 송경영, 금년 한 해 동안에 우리 송경영 국회의원 정부가 빛을 내는 동의입니다. 우리 송경영은 송파우 지역사회에서 공개활동과 더불어 공사활동을 적절하는 자랑스러운 하락의 공동체입니다. 소년이 소녀가자고 그런 장학금 전달할 때고, 독거 어르신의 사랑의 물품을 전달할 때고, 남한산성 자연보호 캠페인을 할 때도, 매월 국수를 만들어 독거 어르신들에게 강하고 방문하여 전달할 때고, 사랑의 긴장공사를 하여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할 때도, 늘 우리 송경영, 경원사물들은 하나하나 함께 하셨습니다. 비록 우리 공사가 견창하게 크다고 말할 수는 없었을지라도, 우리의 소중한 마음과 실천이 지역사회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사회의 공간 나름당 나름당한 훈식의 정신이, 이 사회를 더욱 맑고 아름답게 만드는 흥미한 조직이라고 생각하고, 믿음은 없으셨지 않습니다. 동영하는 송경영을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일한 소중한 봉사 시스템이 오래도록 소속되어 우리의 산물 색주로, 이 사회를 더욱 건강하게 하는, 축복받는 우리 송경영을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송경영을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연스러운 송경영의 일향으로써 그 사명을 당하고, 앞으로 송경영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 이 자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 새롭게 성출되신 최상수 측대 회장님께서는 열정이 충분하시고, 다양한 경쟁이 있으신 분로 송경영을 더욱 훌륭하게 교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공경영의 사회에 무심양을 향해 주시고, 기원을 납득해야 된 병원사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일렬동안 저와 같이 요금을 맞춰서 무심양면으로 같이 일정해 갔던 권경석 수석부의장과 이명원 수석부의장과 박성수 수석부의장과 그리고 2년짜리 사무총장님을 불러다 6대 생수 집회의구 여러분의 헌신과 요거에 기쁜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사업 발전하시고 우리의 전년들이 이날에 큰 기술이 될 수 있는 기술자를 선택할 수 있기를 우선호와 기원을 드립니다. 그동안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진동한 박수 드리겠습니다. 자, 원산 회장님은 탄산 앞으로 나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오한선 회장님께서 차기 최삼수 회장님에게 추대패 증정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삼수 차기 회장님 발상 앞으로 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대패 영진불산 주식회사 대표 최삼수 귀화를 송파구 상공의 송경현 7대 회장으로 추대함을 기쁘게 생각하며 재임 기간 동안에 원호의 발전과 하나 그리고 원호 간의 우위를 다질 수 있는 만남과 소통의 장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송경현 모든 원호의 마음을 담아 임패를 드립니다. 2012년 12월 6일 송파구 상공의 송경현 회원 일동 송경현 회장님 의심 VC 순환 회장님 제작 ebe 자막 깜찍 ảng 아 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7대 회장이신 최상수 회장님과 오완성 회장님의 총 근무의 1위인게 일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분 앞으로 나와주세요. 자 우완성 회장님께서 최상수 회장님에게 공문의 1위를 응대하겠습니다. 먼저 우완성 회장님의 그동안 수고하셨으니까 한번 흔들어 보시죠. 자 우완성 회장님이 굉장히 큰 소리로 하셨는데요. 이 소리도 안 들렸어. 자 음악 없이 한번 소리 한번 뱉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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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두분 기다려주시 마시고요. 다음은 우리 최상수 신임 회장님께서 오완성 6대 회장님에게 감사합회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로 오시고요. 감사합회! 주식회사 오성 유니버셜 대표이사 오한선 귀하께서 성파구 상공의 성경연 6대 회장부 제임 중 아름다운 성경연 공사하는 성경연 슬로건으로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성경연 발전에 대하여 보여주실 깊은 안심과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성경연에 대한 남다른 우회와 사랑으로 인기를 마치신 빈자리는 우리 모두 추억 속에서 또 하나의 존경의 마음이 받았습니다. 흥미를 두려움 없이 끌어서 원호등을 이끌어주신 그 로고에 대하여 성경연 전 회원사의 뜨거운 사랑과 마음을 담아 입회에 감사드립니다. 2012년 12월 6일 성파구 상공의 성경연 회원 율동 경기도 하네요 경기도 하네요 아니 근데 스퀘인 아이가 몇가지를 봤어? 제가 취임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최상수 7대 회장님의 취임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큰일났다. 나이를 너무 부르기. 최상수입니다. 함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니오. 저번에 연말에 이거? 술 먹을 줄 아는거죠? 그리고 공부맨이 최상인님. 이젠님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예보시고 오신 공가구 최상수의 우리의 인정인, 지구 1위, 시원이신, 우리 스셀링, 수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방부 문화원장이신 첫수석님, 고호록 문장이신 최윤영님 정말로 나누었습니다. 이 날을 향해 주신 내륙여러분과 공경연 경호사, 매트워크 여러분 정말로 감사합니다. 공경연은 다음여러분, 그러나 지금까지 공경연을 잘 뚫어주신 전임회장님들과 귀여운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오늘 이 날은 고한산 회장인과 계속해 주신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7대 대장으로 희망한 교육청원은 생기기 동안 동안 희망하고 경영의 경청원은 훈련이 계속 들어가겠습니다. 선배들의 가르침과 교육청원의 뜻을 경청하여 사무회원단의 화학과 단합이 발을 될 수 있도록 소풍의 중증을 두고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회원 여러분의 동창과 도둑이 있을 때 더 진해지는 호가는 흔들어서 주어진다. 우리도 힘을 낳죠. 또 날씨의 국뽑을 강제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날을 능력해 주시기 위하여 참석해 주시기. 여러분과 회원 여러분의 동창과 일대의 건강과 행복을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저의 인사만을 강화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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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여기저기 사무청 맞춤도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 집행부가 잘할 수 있도록 이분들에게 박수 쳐야 되는데 그냥 치면 안됩니다. 우리 신임 회장님과 사무청장님의 만세 3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세 3창 아시죠? 시작!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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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축하학회 작가님께 있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오한선 회장님, 최상수 회장님, 최상희 회장님, 최상희 회장님, 이재희 회장님, 김문희 회장님, 송파 원화원 회장님, 석수경 회장님, 그 다음에 우리 유희동 의원님과 김희동 의원님, 함께 모시겠습니다. 자, 축하학회에 간단히 입고 가겠습니다. 유희동 의원님과 최상희 회장님, 우한선 회장님, 최상희 회장님, 고맙습니다. 자,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건배 제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있는 자녀를 붙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건배 제작은 우리 김문일 상독 회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녀를 붙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